안녕하세요. 소박한 다이영맘 수다맘입니다.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예쁘네 왔어요. 요즘에 꽃들이 한참 이렇게 피어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예쁜 꽃들로 우리 고은님들 안구정화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요. 그리고 힐링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쁜 꽃들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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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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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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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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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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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 보리 보리. 안녕. 어디 가. 보리야. 보리 이리 와봐. 보리 이리 와봐. 어디 가. 보리 배고파. 보리 배고파. 보리 배고파. 보리. 보리.